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누구시죠? 제가? 저도 몰라요 누구세요? 저는 아젤바이저 사람이고 우주 채널이라는 유튜브에요 우주 채널이라는 유튜브를 하는 피단 피단 오케이 피단 피단 오늘 특별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어떻게 나올지 나도 예상이 안가요 예쁘게 해주지 마세요 예쁘게 해주지 마요? 생일 못생기게 해달라고요? 예상 왜다 베기인처럼 아니 왜? 그냥 베기인이라서 어우 특이하신대 머리크게 머리크게? 아 머리크게는 가능해요 어 오케이 굿 저를 잘 보고 있어요 Look at me 오케이 근데 갑자기 왜 영어 왠지 영어를 해야만 할 것 같고 영어 못하는데 아니 발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줌마처럼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대학생 아 대학생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하는 거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에 자주 와봤어요? 아니 뭐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제가 어디서 오셨죠?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르바이잔 저 솔직히 아제르바이잔이란 나라 이름 처음 들어봐요 무슨 나라예요? 유라시아 유라시아라고 하면 맞아요 유럽 아시아 아 유럽 아시아? 네 근데 나라는 아시아라고 해요 거기 제 여행 가볼 만한 곳인가요? 제가 저도 언젠가 여행 간다면 예뻐서 거기 예뻐요? 네 엄청 깨끗하고 예뻐요 갈 곳이 많아요? 그냥 아제르바이잔 오늘의 작은 나라여서 한국보다 꼭 가보고 싶다 제가 요즘에 여행에 좀 로망이 생겼어요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진짜요? 응 이거 제 첫 여행 첫 여행이니까 한국 거기다가 네 원래 와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언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재밌어요 여기 근데 문제는 그 쓰레기통 뭐 찾기 좀 힘들어요 쓰레기통 찾기 힘들다? 네 인정 지금 한국어도 되게 잘하고 한국어 학과이기도 하고 그럼 졸업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로 와요? 대학원으로 가고 싶은데 해가 생기면 기회면 생기면? 네 왠지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느낌상 공부 잘할 것 같아 심으론 공부 잘 못해요 아 공부 못하는 대학생이에요? 네네 숙제 안 하고 수업시간에 그냥 핸드폰 사용하는 그냥 놀고 놀고 놀아? 네 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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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는 이유도 없어요 친구들 중에서 몇 명 시작해서 저랑도 몇 번 촬영한 후 저도 좀 해볼까요? 라고 생각하고 재밌죠 근데? 인기 없어요 근데 인기였어요 아니 근데 인기 있어질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진짜요? 근데 촬영하는 거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촬영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재밌을까요? 톡톡 튀는 오렌지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와 왜 한국 쪽을 컨텐츠를 잡아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어가 재밌어서요 한국어가 재밌어서요 한국어가 재밌어서요? 한국에 좋아하는 그런 뭐 연예인이나 스타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친구들은 좋아하나요? 일반 친구들은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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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엑소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엑소도? 아 오히려 친구들은 약간 정상적인데 약간 본인은 외계인이네요 진짜 그쵸? 예 관심들 달라서요 관심이 다르죠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혹시 뭐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한국에 좋아하는 거 그냥 다른 문화이고 새로운 문화 배우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좀 알아보는 거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랑 인사소통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사람들이랑 소통 인사이라서 인사 인사 네 인사이라서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엄청 좋아요 아싸는 아니고? 제가 아싸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본인이 인사잖아요 인사 같은 사람들만 좋아해요? 아니면은 다양한 사람을 그냥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어 나도 제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헬로 브로우 제 머리가 커요? 아 본인 머리가 우리 한국인에 비해서 엄청 작아요 아 뭐 알아요 근데 그림에서 그림에서는 조금 커지긴 하는데 안경 쓰면 얼굴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안경 쓰면 얼굴이 사라져요? 안경도 못 찾고 모자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얼굴 작아서 얼굴 작아서 네 찾기 힘들어요 자랑하는 거죠? 아니요 그리고 잘 안 어울려요 이심으로 잘 안 어울린다고요? 안경 큰 것도 어울리는 게 있을 텐데 디자인이 안 믿어요 유아이즈 갈색? 원? 브라운? 네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으로 그려줘요? 아 네 이거 하늘색이거든요 믿어주세요 어 진짜요? 네 왜 나는 그렇게 안 보이지? 형원이 가세요 좋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외계인 같이 나가야 돼요 수영도 안 돼 제가 이따가 되면은 그리기 해줄게요 본인이 한 번 외계인처럼 그려봐요 아 진짜요? 와우 굿 오케이 재밌지 않아요 저도 사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오 백크라운드 픽처스 네 제가 했어요 오 하늘색으로 그려달라고? 눈을? 아니 장난했어요 장난했어요? 네 어 나 진짜로 그리려고 했는데 하늘색으로 아 진짜요? 네 와우 근데 그림 그리기는 왜 좋아하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림이 제일 쉬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응 응 아 저도요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그냥 하려고 하면은 원하는 만큼은 나오고 하니까 지니어스? 아휴 지니어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의 재능 오늘 어렸을 때는 그림을 좋아해서 많이 그렸는데 만화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많이 그렸는데 그 생각이 막혔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거는 가난하다 미래에 그림 그리는 직업을 참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지금 똑같은 거 생겼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네 맨날 그림 그렸는데 나중에 부모님은 걱정하고 부모님은 걱정하죠 네 가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한국 음식 좋아해요? 네 부모님 어떤 음식 좋아해요? 딸기와 치즈 제가 아줌마 아니 근데 아줌마스럽지가 않은데 아줌마 노래를 들어요 아줌마 노래를 들어요? 어떤 노래를 들어요? 브라운아이즈 브라운아이즈 아 네 브라운아이즈 우리나라 되게 핫했던 듀엣 가수인데 김광성? 김광성? 김광섭? 김광섭? 뭐 이건 뭐야? 한국사람 아니에요? 아뇨 아뇨 아픈 사람은 사람은 아니었으면 아 뭐 보통 그런 노래를 찾아 듣진 않거든요 그리고 잘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노래가 있는데 기분 나빠지면 그냥 그 노래를 들어요 어 아니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해요 제가 아니 그 노래들을 본인이 찾아서 들은 거에요? 누가 추천을 해준 거에요? 아니 추천 없어요 추천 없어요 그냥 본인이? 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유튜브에서 꾸준하게 잘하면은 진짜 잘 될 거 같아요 음 찾으면 좋겠어요 짐이라서 엄청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엄청 유명해지면 좋을텐데 진짜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혹시 뭐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다고 왜 이러냐고 한국사람이 왜 이러냐고 한국사람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어디 보면 연인들 나와요 아우 연인 있어요 그냥 어디 보면 연인 연인 연인? 커플 커플 어디 보면 연인 있어요 어딜 가나 연인이 있을 거 어디나 그냥 있어요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아즈르바이디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쪽 사람은 연애 안하고 산대요 버리겠어요 근데 지금 말한 거는 저도 굉장히 같이 가고 싶어요 진짜요? 네 커플 왜 이렇게 많아 짜증나게 진짜? 저도 짜증나요 음 짜증나게 그리고 커플 옷 입는 사람들 커플 옷? 아 아즈르바이디언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뭐요? 아 커플티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해요 아 진짜요? 이건 문화 충격이다 아 네네 문화 차이 엄청 많아요 아 왜요? 커플티 좋아하면 같은 옷을 저 옷 낀 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재밌는 현실이다 일단 노력은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는 걸 알았죠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그런 거 유치하죠 하트 같은 거 아 네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 궁금해요 좀만 참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와 아 이뻐요 아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어 네 저도 맘에 들어요 약간 있어 본인의 모습이 좀 있어 altura 흐흫 흐흫 어 흐흫 으흐흫 음 쌍쇼 없어요? 음 와 엄청 예쁜데요 갑니다 저 이거예요 저 아 이거 체크 일단 옆으로 들어요 아니 아니 옆으로 들지 말고 여기 저 이거예요 어 좋아요 하나 둘 So cute 이거 진짜 귀여워요